최이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이재곤 선배님은 우리 아빠 학교 선배님이시도 하고 서중입니다 서중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가수분이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기념으로 이런 대신 기념으로 장계현 선수란다 장계현 가수 알지 그분하고 축하 공연을 하셨어 같이 그래서 그날 콘서트에 우리 형님은 가셨는데 나는 못가고 바빠가지고 올 이재곤에서 뵙는거네 자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사실 제가 여기 온거는 우리 이경희 회장님 정말 정말 평생 못이들 그런 우리 관계들이 미국에 2017년도 나야가라 폭포에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우리 또 이쁜 똘숨이도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지금 미국에 있던 그 관계의 만남에 나 요새 그런 생활에 이야 참 우리 정말 참 끈적끈적하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이래 서로 못입고 이렇게 만나고 살다 산다는 이 자체가 너무 관계무량하고 행복해 정말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긴 세월에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게 아주 내가 요새 너무 기분이 좋고 이 우리 단톡방이 있는데 내가 빠지질 않아 도라비함 오세요 하면은 서명이함 오세요 하면은 뭐 이유 없이 열 제쳐놓고 쥐고 메고 와서 동참해드리고 축하해 나팔을 저는 섹스폰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섹스폰하고 원래는 노래입니다 원래는 노래인데 섹스폰도 이제는 10년 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봐봐 이 섹섬 와 그날 공연할 때 찍은 사진이구나 와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변디